이제 헤드셋 조심하셔야 돼요. 응. 이게 검은색이 안 들어가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와 같이 먹자. 네? 같이 먹고. 맵질인데요? 아 근데 이거 괜찮을 듯? 와.. X 된다. 메라탕 미쳤다. 메라탕 폼 미쳤다, 시발.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나? 이거 먹방 몇 번이었죠, 형님? 마이크 꺼야 돼. 코트형 브라운 아이드 소울 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불러줘. 옛날에 잘 부르더만. 함께했던 나의 한숨이. 그만할게요. 아가리 닥쳐주세요. 그저 아가리 닥쳐주세요. 야, 맛있겠다. 메라탕. 앉아. 형이 좀 이리로 오셔야 돼요. 왜왜. 채팅이 여기 있으니까. 와 국자에다 퍼서 먹자. 이거 좀 너무 비위생적이다. 야 이 쭈꾸미 보자요. 꾸미 꾸미 쭈꾸미. 장난해요. 큰 거 드릴까요? 괜찮아. 와 분모자 완전히 두꺼워졌네. 국물 제대로 머금어가지고. 어이구이구이구 조심. 개 맛잇겠다. 모자모자 분모자 그리고 유부 그리고 연근 푸주 연근 그리고. 솔방울 오징어. 솔방울 오징어. 크, 맛있겠다. 샤발. 이건 청경채인가요? 개맞이겠다. 마라탕에 여러분들 연근 넣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저는 그리고 고기를 안 넣어요. 양고기랑 소고기 이거 안 넣어요. 국물 맛을 해치기 때문이죠. 그렇죠. 나는 차돌박이는 물에 들어간 차돌박이를 별로 안 좋아해 완전 그 기름으로 덮어버려가지고 물론 뭐 어느 정도 소기름에 녹진한 맛은 있겠지만 저는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야 된다라는 직화구이로 구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맛있네 어묵 맛있네요 어우 분모자준바이오 맛있겠네 어우 써 굿 국물 잔뜩 먹으면 이 유부 국물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? 이거 그냥 한입에 맛좋다 거기다가 고구매떡 이게 바로 고구매떡이에요 안에 고구매가 들어있죠? 음 안에 고구매무스 들어있어요 정말 맛있듭니다 연근이 좀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아삭아삭하네요 연근을 좀 더 익혀야 돼 연근 많이 익히면 약간 감자 느낌 살짝 나면서 되게 맛있어 먹을만하지? 맛있어요 이 정도만 끼면 괜찮아 네 이건 이제 감자 국물은 매워서 못 먹고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먹을만해 솔방으로 진짜 맛있다 지금 머리 영부인간 노 기읍 기읍 머리요?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아 맛있다 솔방울 오징어 먹어봐야지 뭐랑 쭈꾸미 이야 이 귀여운 거 보세요 꾸미꾸미 쭈꾸미 쭈꾸미 거기에다가 요거 요거 참 담백하죠? 뚜부 뚜부예요 뚜부 뚜부부 뚜부 음 이거 삼만 이거 삼만 몇천원? 31,000원인가? 어 음 라는 떨부 우린 한 에 으 음 으 진짜 맛있어요. 넣어서 먹어보면. 분모자 맛있다. 아까 이게 식도로 딱 넘어가면 되는데 살짝 국물이 지금 얼리면은 살이 들리죠. 그치 그치. 기도랑 식도 그 사이에 애매한 지점에서 기도로 살짝만 들어가도 바로 기침 팍 나와. 조심해야 돼. 그래서 맛있어. 쭈꾸미 쭈꾸미, 치즈떡, 고구매떡, 두부, 솔뱅울, 오징어 거기다가 큐브 큐브 두부 아 두부 아니야 이거 그 저거야 그 완자 오징어 완자, 새우 완자 어 이거 완자 음 치즈떡 아 맛있다 쭈꾸미 쭈꾸미 쫄깃쫄깃해 케틴 음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도 한 두 달 만에 먹는 듯 이걸 내가 몇 시에 시켰냐면 4시쯤에 시켰어 상한 거 아니에요? 뭘 상해 이 날씨 밖에 막 4시간 5시간 있으면 상하죠? 엄청 뜨거워졌던 상태라서 괜찮아 그 열기가 남아있더라고 가져오는데 현관문 앞에다가 놔두고 그러고 날씨 때문에 못 참고 비 그치니까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바이크 키 가지고 바이크 타고 갔었어요 방송하기 전에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방송할 때 먹는 거지 마시고 좀 드릴까요? 콜라 파워 에이드 있습니다 물 먹을래 그냥? 쿨피스도 있어요 쿨피스 좋다 얼음에다가 쿨피스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친 미친 여러분 새우 있다 새우 새우 보소 건더기 푸짐하게 떠가지고 놓고 아까 채팅창 보니까 오늘 첫 끼야 간헐적 단식 하느라 첫 끼인 거지 네 맞아요 와 국물 잔뜩 먹으면 유부 좀 보세요 이거 베어물면 안에서 그냥 육즙이 육즙이 그냥 새우 겁나 크지 않아요? 새우도 4천원어치 추가한거같아 꿀피스 파인애플 맛인거같습니다 복숭아 맛인거같습니다 겁나 맛있네 매출이 아닌가요? 응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서 맛있는걸로만 다 추가했지 골라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구매떡은 다 드신거같아요 형이 응 고구맛 맛있다 재로 diferente 진짜 걱정돼 고구마제ộ veio 감사합니다. 시스템 볼륨이 올라오는 거예요. 전자력은 목소리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쏘실 때 바꿔서 쏘시면 좋겠지. 맞아요. 이제 바꿔 놨어요, 다시. 도움이 거 같아서. 아, 이 맛있떠. 음. 아, 국물 미쳤다. 국물이 매워서 못 먹겠어. 사골 국물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생각보다 안 맵네. 맛있지. 국물 개지네. 중국 마라탕 오리지널은 사골 육수 베이스가 아니라서 오히려 마라탕이 우리나라 오고 나서 좀 이렇게 변형된 게 더 맛있어.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, 그 맛이. 그렇지, 그렇지. 짜장면도 중국 가서 먹으면 맛없어. 그렇죠, 또 한국식으로 진화된 짜장면이 맛있는 거. 제수 없게 맛있게 먹네. 새우 먹을 때 싸가지 없는 새끼들 특. 된강? 이러고 먹어버려. 여기에 남겨놔. 네, 살 남는 거. 싸대기 맞아야죠, 그거는. 이렇게 앞니로 물어갖고 쭉 빼면서 먹어야 되거든. 그렇죠, 그거는. 밥상머리 안 주면 겸상을 못 해요. 그런 사람들이랑. 그렇지, 그렇지. 재수 없게 맛있게 먹네. 음. 꼬리는 제가 하기로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. 삶은 거 좀 많이 몰라. 마라탕 먹다 이렇게 재채기 해버리면. 목 병신되는데. 제수 없게 맛있게 먹네. 음. 코트 2번. 코트 2번. 코트 2번. bats кот petites 분의 ways 밥이 빠삭빠삭해서 맛있다. 오늘 토크 운동하셔요? 네 해요 근데 별풍선이 7천 개를 채워줘야 돼요 본문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천 개 딱 지금 채워졌네요 3천 개만 더 가자 여러분들 자 고구매 더 먹어 이거 저도 이게 먹겠습니다 고구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? 떡 안에 고구매를 넣을 생각을 개맛있네 탕 줘야 돼 저도 마라탕은 평생 안 먹어봤다 내가 계속 먹으면서 연구를 했어 그렇죠 한복장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매출이 많이 들어서 맛있다 네 부석부석한 오른자랑 국물이 딱 어우러지면서 마라탕은 못 끊지 숫자 호박이 형님들 7천 개 갑시다 똥님 고맙습니다 와이 바이 똥님 동님 고맙습니다 와이바이똥님 맛있어요 맛있어요? 엄청 빠삭빠삭해 좀 태워 먹게 됐어 니가 잘했다 나흠이님 고맙습니다 밥을 이렇게 흩날려야 제대로 된 볶음밥이지 궁합이 좋네요 확실히 응? 궁합이 좋아요 매운 음식이랑 볶음밥 응 개맛있어 쿨피스 한번 드셔보세요 싹 씻기면 아니아니아니 마지막 먹고 와 단맛이 마지막에 오렌지야 응 성절차는 쇼채각 많이 나왔는데 네 얘 두 개 되게 뽀뽑해 응 아 맛있다 에헤이 틀렸어? 네 빨면 돼요 이런 비용식 빨면 돼요 빨면 돼요 빨면 돼요 빨면 돼요 흠흠 먹어봐 한번 보자 음 재밌네 응 쫄깃쫄깃해 맛있지 쫄깃쫄깃해 맛있지 기가 막히는구만 어우 조합이 너무 좋다 은행 흠 흠 그만먹겠습니다 흠 너무 매워요 새우를 몇 마리를 먹었냐 거의 다 먹었음요 맛있는 것만 이제 빼먹어야겠다 솔방울 오징어 최애 건더기 새우 떡 제끼고 떡은 이제 그만 다 건진 듯 새우 한 마리 더 있었네 새우 비싼데 끝 왜 괜히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십이 거세요? 얄미워 이 시간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시켜먹든가 다 필요없고 쿨피스 원샷하는 모습 보고 봐라 입가심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먹고 있었음 왜냐면 이거 먹다가 쿨피스 먹고 다시 이거 먹으려고 하면 혀가 단맛을 느껴서 아이 좋아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짜고 맵고 자격적인게 들어가면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몰라 나 몰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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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치워라 네 1번 누르고 이거 입술에 말은 보니까 다 해야겠네 노래가 어 1번 누르고 1절 이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일단 조금 찹쌉 조심 흠 흠 아 아 하 chose s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야 드링크야. 귀하니까 두 손으로 먹어야지. 땡큐! 굿. 으으... Fuck. 아이 잘 먹었다. 하... 아 진짜 맛있다 최고의 한 끼였어 자 여러분들 아직 3,000개가 모자랍니다 아니 2,700개가 모자랍니다 다들 충전해주시고 10개 이상만 쏘셔도 여기 있는 모든 이는 10개씩만 쏘셔도 아니 그의 절반인 900명만 10개씩만 쏘셔도 여러분들 1,000개가 넘어갑니다 다른 곳 보지 마시고 나다 싶으면 1,000원어치만 충전을 하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1,100원입니다 충전을 하시고 쏴주시면 7,000개 딱 채우고 약발방 오랜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쌈배 한 대 피우고 있을게요 흠흠흠흠 900분의 1 시작입니다 배 understands 약속 consult 8,100원 하... 고맙습니다 희귀야님 서른 세개 염소춤 고양이님 고맙습니다 희귀야님 고맙습니다 아하 일어나요 빨리 찡찡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멍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귀야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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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